아 남의 분들 어서오세요 아 블루야 고마아 블루 하이 오늘 블루 생일이야? 뭐? 생일 축하받고가 어? 뭐? 헬로? 헬로? 뭐야? 오늘 블루 생일이래 알았어? 물론 난 알고 있는데 그냥 물어보는거야 블루가 어디있는용 뽀더 부르자 뽀야 지금 통화돼? 코맹맹 야 감기야 카트 들어와 카트야 두려워 아 감기 걸렸어 나 대신 감기 걸려줄 사람 생일선물로 감기를 주려하네 아무튼 생일 축하한다 김팔아 말루야 생일 축하해 아유 뭐 이런걸 생일 축하를 말로 하십니까 뭘 좀 들고 오십쇼 음 알았어 생일빵을 들고 가 원플러스 원이네 생일빵이랑 감기랑 같이 마다 가기 우와 우와 그러면은 어딨지 뭐가 어딨어 배그랑 카트를 찾고 있었어 찾지마 찾지마 받고 싶은거 없어? 포르쉐 포르쉐 오케이 오케이 포르쉐 기다려봐 포르쉐 100분의1 버전 이런거 있네 12600원짜리 장난감처럼 하하하핳 하하하하하하하... 아니야? 집에 장식용으로 좋네 오오와 하하하하 이거 말고 갖고 싶은 거 없어? 놀랍게도 갖고 싶은 건 딱히 없어 내 삶이 그런가 갈치 선물을 사주자 오! 괜찮네 내 생일이잖아 갈치 생일은 갈치 생일 해줘야지 갈치 생일 언제야 갈치 생일 언제야 갖고 싶은게 없대서 걔는 5월달 뒤에 아직 멀었어 아 5월달 나도 5월달인데 나도 5월인데 아 진짜? 갖고 싶은 거 있어? 나 강남에 건물 한채만 사주라 아 나도 그거면 좋을 것 같아 강남에 건물 100분의 1 어딨어? 롯데월드타워 모형 사줄게 필요 없어 비교 와 엇보를 돌려주네? 감동이야 세상에 페이백이네 페이백 아 모르겠다 그냥 생일빵 받아 감기랑 여러분 블루한테 뭐 주면 좋을까요? 추천받자 민트초코마 아니면 뭐 민트초코마 어때? 오오오오오오 맛있어 아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돈을 주는게 못다는데 이거 뭐야 여러분들의 막고 싶은거 말고 현찰로 생일빵 때려도 돼? 현찰로 때리고 준다면야 받아야지 어 현실도네 돈을 말아서 던져주면 내가 받아야지 현찰 하나당 한 대씩 이렇게 욕, 효, 효, 효 닌자 같은거야 표창 같은거구나 난 아직도 저 누나 팬카페 질문 민트초코 좋아하나요 1번 그거 못적어서 가입을 못했어요 이제 풀어주면 안될까? 아니야 안좋아한다고 적으면 닉네임만 기억할 뿐이야 요주의 인물로 이제 상단에 올라가 있긴한데 지인 찬스 없어? 특별채용 그 김블루로 가입하면은 들여보내줄기 아싸 민트초코 좋아하시나요? 싫어요 라고 해야지 싫다구요 왜그러지 싫다구요 매니저 명단에 넣어주세요 좋은거지 어느 명단에 넣는거 블랙리스트 아니지 야 요즈의 인물 노트 있어 이거 진짜 신청 넣었네 넣었지 너무 잘 넣었지 않아? 어? 나도 넣어야지 가입신청 넣은거 까다로웠다고 그거 그걸 왜 보여주는거야 싫다구요 왜그러세요 생일선물로 넣어줄게 와 젠장 그라라도 칠걸 다른 생일선물을 받았어야 되는데 생일선물 생일선물 우아 5월달에 봐 아 페이백 서비스 여기 좋네 우와 캬 이게 참대답이지 이게 블루야 이거 보고 참고해 다음부터 구라야 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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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냥 지지 그 아 맞죠 이모티컬 화난거 봐 지금 미간 찌푸려진거 한입먹고 빡친거야 지금 아니지 찌푸려진거야 이거 오른쪽으로 돌려보면 슬퍼하는 얼굴이야 아니야 구라 구라 아 잠깐만 구찌구찌구찌구찌 아니 화났어 오지게 화났잖아 거의 오지게 화났잖아 아니야 화난거 아니라고 거꾸로 뒤집어도 그래 거꾸로 뒤집어 거꾸로 뒤집어 거꾸로 뒤집어 아 그러네 화났어 화났어 여기 여기 거꾸로 뒤집으면 입이 돼버리는거지 아 아니야 위에 저거 두개는 누나 새싹인거야 뿌어넣어 새싹인거야 아니야 아니라고 그 바보야 야 누나 고지고때로 믿으면 어떡해 누나 너무 순진하다 진짜 이뿌랑 널 처단하겠다 뭐 컷다 탬탬으로 따라 아 아 아니 코피는 생일이 5월 9일이구나 초고나야겠다 나 지쳤다 뽀 생일 기다려 뽀 누나 생일 5월 다 알고 있지 나무위키 꺼라 코피 누나 5월 6일 끄라 이만 코피 누나 생일이 며칠이야 알고 있잖아 알지 알지 코피 누나 생일이 5월 9일이지 아니네 방송일 방송일이 5월 9일로 적혀있냐 그래 아 그거 그 뭐지 한번 갈았었는데 방송 시작한 날 5월 9일로 하기로 하기로 했거든 우와 누나 생일이랑 갈치 생일이랑 같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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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같이 하면 되겠다 같이 콧밥부터 쓰고 세상에 사줘 사는 김에 누나 것도 같이 살게 하하하하 왜 덤 같은 느낌이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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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감 좋아해 삑삑 소리 나온 거 많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코피 누나한테 실제로 몇 번 본 적도 없지 않나? 나아 너 두 번 봤지? 어 저기 진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샌드박스 파티에서 코피 누나가 한번 맞아 난 그때 처음 봤어 핀 맞아 그 전에는 언제 봤더라? 그... 지스타? 아 그래? 지스타에서 우리 봤었어? 봤을걸? 기억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지워버렸구나 하하하하 뭔 소리야 만나가지고 어... 하이파이브 했었... 잖아? 기억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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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서 어? 어떻게 봤어? 라고 내가 물어봤었지 뭐야? 그럴... 꼴? 그랬었어 아유 서로 다 기억하네 아 맞아 샌드박스 파티에서 술 마시고 뻗어 있던 사람이었다 맞다 한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을 걸었는데 어? 블루야 그래 누나 술 적당히 먹어 으응 블루 인싸라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쓱쓱 봐가지고 한바퀴 돌 때마다 똑같은 곳에 앉아있길래 하하하하 마치 NPC처럼 진짜 NPC 똑같은 짓만 하고 있어 꼴피누나 뭐해? 응? 하하하하 블루야 언제 왔어? 아니 아까 인사했잖아 누나 이랬다 응? 하하하하 대박이네 라고 하시는데? 아 진짜? 아니야 그저 우리 누나는 알코올성 치매였을 뿐이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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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데 화투는 좀 쳤어? 예방에 좋다고 해도 하하하하 일반학계님이 글렀어 하하하하 잘 안보이면은 흑화투 큰거 사가지고 치는 것도 건강에 좋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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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축하해줄사람한명 더 불러줄게 오케이 아 오케이 응 나의 축하파티에 아 distort 썩 안 돼 안 돼 하하하하 으허 이이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